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1978년도 그 당시 하셨던 기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여러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지 말게 하옵소서 종교적인 허세만 가득하고 정작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불임의 교회를 또 하나 세우지 말게 하소서 사람들을 위한 직함들만 줄줄이 만들고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하고 그런 무책임한 교회를 만들지 말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명쾌한 자기인식 없이 그저 행사에 바쁜 사교클럽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략적으로 이 땅에 구축하는 아전 벙커와 같은 야전 벙커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정에 분주한 그런 동사무소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고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목사님은 평생토록 제자훈련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저는 옥 목사님의 이 제자도를 참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셨던 제자훈련이라는 단어 가운데 제자라는 말은 너무너무 좋은데 훈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목회적인 접근을 달리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분명히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제자가 된 후에 받는 훈련이고 훈련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정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예배가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지 훈련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훈련이 아닌 충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병 이어 후에 그 사건 후에 있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 이어도 큰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5천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이 주는 떡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충격적인 말씀 앞에 사람들이 아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떠나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5천명이 있었는데 다 떠나가고 오늘 12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굴까요? 제자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 시간 안에 있고 배움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제자라고 하는데 배운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거짓말쟁이죠 제자라면 배워야죠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데 배움이 없는 사람은 그건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쟁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고 배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어요 도대체 내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소망을 풀고 계실까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실까 많은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우리 가정을 향한 소망 이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 거기에 마음을 모으는 사람 그를 제자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실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어떨 때는 위기의 순간에 어떨 때는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온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가 제자일 겁니다 알고 싶어서 계속 물어나가는 그런 배움에 있는 제자 오늘 본문 중에 많은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 이 말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맺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모르는 편에서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떠나가고 관계를 맺지 않느냐 아니면 계속 남아서 관계를 맺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도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옥사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뭡니까? 그걸 알려주세요 그러면 뭔가 말할 수 없는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꼭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저 아프리카 오주에 성교사로 가라 꼭 그러실까 봐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큰 아이가 요즘 들어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공부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아들이 하루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교회에서 전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제가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깊은 회개가 있었어요 아빠, 엄마 저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화입니다, 예화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만약 그랬다면 야, 너 잘 됐다 오늘부터 빨래는 네가 다 하고 아침마다 아빠, 구둔을 다 닦아 놔라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글쎄요 만약 제 아들이 아빠, 정말 지금까지 잘못한 건 많은데 이제 아빠가 저를 향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소망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따를게요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감동이 돼서 야, 너 요즘 뭐 부족한 건 없냐 야, 오늘도 시간 좀 내라 가만 보니까 운동화 낡은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사줄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죠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래도 비교할 수 있다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다면 그 아낌없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 그거와 조금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 자녀가 아빠, 뭐든지 시켜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뭘 시키기 전에 내가 감동해서 야, 너 필요한 거 없니? 너 이거 필요하지 않니?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자는 배워나가다 보니까 저절로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선생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런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미국 LA예요 소아암 전문 병동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병동입니다 근데 아이들도 다 우주복 같은 거 입혀서 아주 어려운 케이스를 치료하는 그런 병원인데 그 병원에 있는 한 유명한 주임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50대 한 100인 남성이었는데 지금은 연세가 더 많이 들으셨겠죠 근데 이분이 머리가 없어요 원래 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절망하니까 자기는 원래 머리가 있는데 박박 민 거예요 야, 이거 만져봐라 나도 머리 없다 그런 의사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 병원을 가면요 수련이들 가운데 20대, 30대 대신 젊은 의사 선생님들 중에 머리를 박박 민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덜어봅니다 소아암 수련이들이에요 이 교수님에게 의학적인 지식을 배우려고 왔다가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나서 조금이라도 선생님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흉내내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예수님 닮고 싶은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 닮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 영성이라는 것은 체인지, 변화가 아니라 디렉션입니다 그를 향한 나의 지향점이에요 내가 그렇게 결과로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 때로 가슴 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나가는 이것이 많아지는 것 그 지향점이 계속 노정되어지는 사람 그를 제자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자란 어떤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리 중에 있다가 훈련, 훈련,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큰 충격을 밖으로부터 온 충격이니까 그건 은총이죠, 은혜죠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또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하는 겁니다 어렵도다 자기가 결론 내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떠났어요 남은 사람 어안이 벙벙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계속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 머문 겁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 수련이처럼 자기가 훈련해요 그러니까 훈련과 수련 이건 밖에서부터 오는 어떤 충격과 같은 은혜예요 그럴 때 동시에 내적인 갈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지 훈련으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충격으로 제자가 만들어지고 그 제자가 이제 스스로 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안 된 분들 훈련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직 충격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기다려 드려야죠 대학 5년 선배가 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충청도 출신이세요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대전에서 아주 대표적인 감리교회의 단임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건강을 좀 잃으셔서 산을 잘 못 타시는데 대학생 때부터 이분의 취미가 등산이셨어요 등산 원래 산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었고 저 힘든 산을 뭐하러 타나 하는 그런 양반이었는데 그분에게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1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 가서 첫 번째 휴가를 맞고 보름을 나왔는데 8월 초였답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고등학교 동창 한 명하고 휴가를 가기로 하고 80년대 추억이니까요 그때는 남자들끼리도 그랬어요 야 너도 나도 안 가본데 거기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바닷가에 갈 생각으로 배낭에다가 수영복하고 입으로 이렇게 바람 부는 비치볼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담고 대전역에서 만났답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가고 싶은 바닷가는 그 친구가 다 가봤고 그 친구가 가본 바닷가는 이 목사님이 다 가봤고 그러니까 남은 게 하나 지리산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산을 가보기로 하고 이제 구례 화엄사를 통해서 노고단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아주 힘들었대요 그래서 누가 여기 오자 그랬냐 그러면서 노고단까지 올라갔는데 노고단 올라가면 옛날 성교사님들의 유적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음을 위로를 받고 텐트를 치는데 새벽에 그렇게 비가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이 텐트를 급히 걷어가지고 산장에 들어갔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은 바닷가에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당신도 산에 처음 왔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산 위에는 벼랑만 피하면 살 수 있는데 이제 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니까 지금 내려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며칠이라도 기다리고 가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모를 만큼 문외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장 안에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서 동양화 공부하니까 고스덮 치니까 이 군인 아저씨 한 명하고 고시생이 처마 밑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순간 저 밑에 남자 대학생 두 명하고 여자 대학생 두 명이 그 빗길을 헤치면서 거의 이제 멎어지는 빗길을 헤치면서 산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였대요 자신들의 배낭은 옆으로 퍼짐하게 펴졌는데 이분들 배낭은 아주 날씬하게 위로 쭉 뻗어 올라갔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한 대학의 산학반 학생들이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멋있어가지고 줄레줄레 이제 따라간 거예요 얼마큼 올라갔더니 잠깐 쉬더니 배낭을 열더래요 그러면서 긴 소매가 달린 자켓을 꺼내 입더래요 목사님 열어봤더니 수영복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1400m 정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온도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 얼마 가더니 수통을 꺼내가지고 물을 먹고 물 없으니까 물도 먹여주고 그 다음엔 또 열더니 뭐를 꺼내난 거 봤더니 에이스크래카랑 딸기잼을 발라가지고 그걸 먹더래요 자기는 열어보니까 비치발리볼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그러면서 아저씨들 산에 처음 오셨죠 나이는 비슷한데 군인은 늘 아저씨니까 그렇게 하면서 삼박사일동을 먹여살렸대요 그러면서 길은 어떻게 찾고 물은 어떻게 찾고 이 구석의 텐트는 어떻게 치고 그래서 이 삼박사일을 그렇게 지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산을 종주를 하고 나서 대전역에서 헤어지는데 자신들은 이제 대전으로 가고 이분들은 서울로 가고 그럴 때 너무 고마우니까 그때는 휴대폰이 없는 80년대니까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서울에 가면 꼭 살해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산학반 학생들이 그러더래요 저희들도 아저씨처럼 엉망이었는데 이렇게 산에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로 떠나가는데요 감동이 감동이 오는데 물밀들처럼 밀어오는데 마치 지구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바닷가에서는 텐트 쳐놓고 어디 수영 갔다 오면 다 누가 도둑질해 가는데 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산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선배가 복학하고 나서 산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산을 타는데 이 선배 목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코스가 저 내서라 코스입니다 용대리에 내려서 구비구비 한 두 시간 올라가면 그 한용훈의 님의 침묵과 관련되어 있는 백담사가 나오고요 요즘은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거기 갔다 온 다음부터 이게 길이 나가지고 예전에는 훨씬 더 좋았답니다 올라가서 소청, 중청, 대청을 통해서 이제 설악동으로 내려오는 그 길을 너무 좋아서 밤낮 가리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견 없이 늘 다녔는데 언젠가 이분이 가을에 복학하고 나서 친구랑 둘이서 백담사를 가는데 드디어 옛날 자기 같은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대학생 몇 명이 여학생이랑 같이 와서 뼈쪽 구두에 양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미장원에서 이 잡지 보면서 블로그 같은 거 없을 때 내설악 등반기 이거 보면서 대학생들 몇 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배낭은 날씬하고 위로 쭉 뻗었는데 이 사람들 배낭은 옆으로 퍼졌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목사님 일행을 따라왔어요 올라가다가 잠깐 쉬고 배낭을 열어서 소매가 긴 자켓을 꺼내 입었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더니 수통에서 물을 마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배낭을 열고 나서 뭘 꺼내 깨셨어요?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하여튼 에이스크래카를 먹고 딸기잼에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 복학한 목사님 일행이 이 친구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배는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 친구들은 바닷가에서 좀 더 놀다가 이제 돌아가겠다고 헤어지는데 헤어질 때 전화번호 좀 달라고 서울에 가면 꼭 살해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왜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제자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책에서 읽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산에 미친 사람 만나가지고 산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감동 때문에 산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받은 영향 때문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 친구들도 아마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제자는 입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흉내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와 흔적이 이렇게 만든 거죠 꼭 통곡해야 되는데 삶이 망가져야 되는데 그 속에서 소망의 언어를 말하고 버티고 또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지켜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외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때 제자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셨어요 이 말씀 전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적어도 5천명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명만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참 기가 막힌 얘기죠 5천명이나 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유익이 있었어요 떡도 먹을 수 있었고 물고기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생명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다 수근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0절에 나오는 이 들을 수 있느냐 하는 이 헬라와 원뜻은요 understand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follow 따라갈 수 있느냐 누가 accept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62절과 65절을 보면 아주 깊은 얘기가 나옵니다 인자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훈련이 아니에요 머무를 때 이제 그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알 사람이 없다 6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인지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누굽니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왕이시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알기는 귀신이 먼저 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천국 열쇠를 귀신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지식의 차원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결론 내고 다 떠났어요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으니까 변화도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베드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관계를 맺어요 그 충격에 거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말씀이 죽게 계시오며 우리가 뇌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이제 인자가 이전부터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거기에 머무는 거죠 그 영적인 충격에, 그 걸림에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부인하여 도망갔던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긍거리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계시오며 우리가 뇌게로 가오리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지가 아니에요 디렉션이에요 변화 이전의 디렉션이에요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겁니다 걸림에 머무는 거죠 그 구설수에 머무는 거죠 그 영적인 스캔들에 머무는 거죠 그 충격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엄밀히만 해서 훈련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충격이에요 영적인 어떤 걸림 거룩한 스캔들 수근거리는 믿음의 구설수 그것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계속 묻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닮아가게 될 거예요 이 은총의 시간에 거하는 그 디렉션입니다 체인지 이전의 디렉션 우리가 뇌게로 가오리까 아직 체인지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향점, 그 방향이, 그 흔적이 이제 교회와 가정과 삶의 일터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뇌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해됐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걸림이 되었고 수근거림이 되었으나 주님, 거기에 머무를 때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 지향점과 함께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충격에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배우고 주를 닮아가며 또 그 일을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잉택해도 하시는 그런 귀한 은총에 거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